안녕하세요 제가 왜 이렇게 물에 젖은 행직골이 됐을까요? 막 게임도 하고 미션도 하고 사다리 타고 5년 전에 가오슝에서 느꼈던 그 심장 떨림을 정말 오랜만에 다시 재현하게 된 것 같아서 일단 너무 재밌었고 빨리 이게 방송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얼마나 엉망칭찬일까 그게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재미뿐만 아니라 그냥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정말 힐링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또 즐거운 시간 보내겠습니다 안녕